자, 목욕을 왜 놀래야 한다 그는 가족이 심해 그는 아직 잡힐다 요새 눈치 않게 해야된다 야, 너 큰일났다 이제 목욕해야 한다 너 뽀뽀해서 냄새나 아, 응 오우 알았어 알았어 다 말리자 아멘 으음 맛있어 으음 맛있어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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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남집사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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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이로그 너무 맛있어 원래 병원밥이 돼 밥 볶아달라고 해야 되겠다 반찬등과 함께 식당 조금 더 많이 해서 크림을 넣어서 sunrise 영상으로 자전거 포기해 주세요 해산물과 함께 샀어요 여기 buat 뼈에 наш 먹기 1개의 숙소 2개의 숙소 와 여깄다 엄마 우와 여깄다 엄마 어 우와 약간 호로록하지 맛있지? 아 웃겨 맛없는데 왜 먹어? 소금이 소금 소금 뭐 냄새 맡아? 냄새 맡아야 돼 소금이 손 손 좀 줘 소금아 소금아 소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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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자 2부에서 000op 아 foster 짱 두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맛있다. 맛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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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밥 먹어 니 밥 줬잖아 주면 또 안 먹으면 더 아파 먹어봐 왜 먹고 놀아줄게 먹고 놀아줄게 잘 먹고 놀아줄게 했는데 잠이 먹으라 먹어 자 나갔다 하면서 이게 와 큰 거네? 여기가 있는데? 미래야 감사합니다 네, 봉투 안 주셔도 돼요 날씨가 너무 많아요 날씨가 너무 많아요 날씨가 너무 많아요 날씨가 더 많아요 날씨가 더 많아요 날씨가 더 많아요 날씨가 더 많아요 아뇨 풀가루 완전 큰 칸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